저는 리조 골퍼 한정원입니다. 장애인 대회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지만 KLPJ 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인 프로가 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정원씨는 왼발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는 오른발에 있던 무게중심을 왼발이 섬세하게 받아줘야 하는 운동입니다. 왼쪽 발에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무게중심이 정원씨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 저축은행은 웰컴 저축은행의 머신러닝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기질로 한정원씨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디지털 코칭을 위한 세상 하나뿐인 웰컴 드림슈즈 웰컴 드림슈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정원씨에게 커스터마이징 된 골프화를 선물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해 장애라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슈즈 안에 디지털 센서를 장착하고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을 시각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중심이동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웰컴 드림슈즈와 연동된 동작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과는 다른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국내 최초로 시도합니다. 수집된 족압과 스윙 강도, 스피드 데이터가 워낙 복잡하고 복합적이어서 모든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웰컴 저축은행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분석된 데이터들은 시각화되어 한정원씨가 최적화된 폼을 찾을 수 있도록 서포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있으니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데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겠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프로 통과하고 KLPGA 꼭 참가하겠습니다.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 KLPGA 참가라는 꿈을 향해 다가가는 그녀의 도전에 웰컴 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꿈테크 프로젝트 시즌2 무쇠다리 로켓걸 의족 골퍼 한정원 웰컴 아티스트 시즌2 연결 2 1 2 3 4 3 감사합니다.